긴급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오전 8시 일본 시즈오카현 중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이 지진은 일본을 원시 부족사회 원시 수렵사회로 다시 회개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진입니다 이틀 동안 이즈오오시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2번 강진이 나서 이곳은 이즈오오시마의 지진은 지금 사가미 트러프 지역입니다 사가미 트러프는 도쿄만에서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대형 메가톤급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발생한 시즈오카현 중부의 지진은 이곳은 바로 도가이 도난가이 난가이 지진과의 연동에 의해서 난가이와 사가미 트러프가 연동이 함께 돼서 슈퍼 난가이 지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즈오카현 중부의 지진은 슈퍼 난가이 지진의 근본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미 트러프는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에서 지바현 보소 반도를 잇는 것을 말하는데 이 트러프를 말하는 이곳의 지진은 즉 시즈오카현 중부에서 지진이 났죠 따라서 이 난가이 도난가이 도가이 세 개가 연동되면서 사가미 트러프와 함께 지진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지금 일본을 정말 원시 부족 사회로 회기시킬 수 있는 지진이 오늘 난 겁니다 지금 물론 이 시즈오카현 중부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긴 합니다 2월 1일에도 5.7의 강진이 있었고 이 시즈오카현 죄송합니다 시즈오카현에서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도 5.7 그리고 9월에 또 5.3 계속 지진이 있었습니다 7월에 5.5, 4월에 6, 작년 4월에 6,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작년 4월 18일 6.9 계속 지진이 있었습니다 6.1 뭐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지진 상황하고 이 작년과의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사가미 트러프의 이즈오오시마 그 다음에 나가노의 지금 나가노 법칙에 의해서 나가노의 지금 이상 진역에 의해서 나가노의 그 신발 지진이 지금 또 그 간도 관동 전체적으로 진앙이 느껴지는 매우 이 나가노 지진은 지금 18차까지 났는데 이 지진 역시 지금 동일본 대지진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교토 대학교 축구바 대학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더군다나 최근에 며칠 사이에 오사카와 교토 와카야마에서 수십 번 지진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지진이 나왔습니다 와카야마 4번 교토 2번 오사카 1번 이렇게 나면서 이 간사이 관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죠 따라서 이 큐슈 지금 도까라에서 거의 700번 가까이 나는지 낮에 그 다음에 류쿠 해그 쪽이 낮에 그리고 요나쿠니 계속해서 류쿠 아일랜드 도까라 해가지고 이 라인에서 지금 큐슈 가고시마 현의 우마모토를 향해서 가고 있고 사쿠라지마가 며칠 전에 폭발했고 수와노세지마도 큐슈 쪽에 폭발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본 호카이도 부터 호카이도의 최동단 내무로부터 일본 최하단 지금 요나쿠니까지 지금 모든 곳이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지오카연 중부의 오늘 8시에 이 지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이틀 동안 발생한 이지오오시마의 사가미와 남가위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는 시지오카연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동대지진, 간도대지진, 관도지방에서 이 도쿄지역과 바로 옆에 야만아시안, 그 다음에 야만아시안은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의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지오카연 위치가 굉장히 절묘한 지점입니다 간또지방과 도쿄입니다 그 다음에 야만아시안, 그 다음에 시지오카연 이 세개의 지역이 이 세개의 지역은 또 뭐냐 옛날에 관동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관동대지진 때 우리 조선분들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1923년 9월 1일날 일본 관동지역, 간도지역에서 7.9의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되는 관동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분이 들어가셨는데요 이 지진이 지금 일본 내에서 발생한 것 이외에도 지금 다른 관서, 간사이와 시코쿠, 큐슈, 호카이도까지 다 지금 굉장히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시지오카연 이즈반도에서 지방연 보소반도에 있는 사가미 트러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가미 트러프에서 지진이 이즈오오시마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전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는 작년 6월부터 도쿄만 주변에서 미우라, 요코하마, 요코스가 도쿄에서 악취 신고가 300번 이상 나오면서 사가미 트러프가 대지진에 발생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죠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시지오카연 중부의 지진은 정말 매우 매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큰 지진이 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일본을 원시 부족 사회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지오카연 오늘 중부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 속발하고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난카이 트러프와 사가미 트러프 이 두 개가 연동하는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지금 염려된다는 결국은 근본적인 가장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이 슈퍼 난카이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바라키현부터 이 오키나와 오키나와 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려 최소한 9.0 이상의 강진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강도는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 연동 난 슈퍼 대지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날 수 있는 무슨 뭐 도옥구대학에서 얘기하면 10.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진은 100% 어떤 100% 예측은 포케스팅 100%는 불가능한 아직까지는 과학적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슈퍼 대지진이 날 거라는 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그건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는 피해가 훨씬 큰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 계속 이 시조과연 이 아이치안과 시조과연 등 이 쪽에 굉장히 좀 굉장히 안좋은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슈퍼 남해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조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지진학자분들이 경고를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되네요 도움되면 ix